이렇게 아 정윤이 형 살겠다고 촬영을 좀 부탁해 우와 갈매기 갈매기 우와 갈매기 갈매기 우와 갈매기 많다 어? 다 왔나 보다 다 왔나 보다 우와 이제 시작인가 보다 제가 방해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미 하나도 안 나네요 이 방식은 항상 바다에 이 건물이 고정돼 있어요 양쪽 끝에서 줄을 같이 감으면 올라오는 거구나 그물이 들려요 그거를 차곡차곡차곡 해서 나가는 거지 이 건물의 크기는 얼마나 돼요? 300m? 400m? 그 정도? 그물이요? 아니 그 문이 300m래요 야 300m는 나도 들어가다 걸리겠다 나 escape 으을을을을을을을을을걸 으일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물고기들 빼서 안에 넣으면 되는 거죠? 바깥으로 바깥으로요? 혹시 빼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?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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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힘드네 고기를 분명 조그만 고기 있잖아 아까 대구 새끼 민어를 살려줘 미친 듯이 살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빨리 살려줘 저기가 살려줘 저기가 약간은? 살려줘 저기가 예예 선생님 선생님 이거 예주 호중호 호중호 오우 갖다 줘 오우 갖다 줘 오우 갖다 줘 선생님 이거 이거 고등어는 어디다 놔두죠? 네 여기 네 여기 와 잘한다 한 손으로 막 잡네 저 잘하는 거 같아요 좀 어 아니 재밌는데? 이 고등어는 워낙 예민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죽어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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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점이 여기 큰 거 여기 큰 거 큰 거 다시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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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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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죠? 전 재밌어요. 앞으로 저는 집에 도착하려면 16시간이 넘게 남았네요. 갑자기 기분이 화관 좋아지네, 잠깐만. 2주일에 갈까요? 저먹고 나는데 너무 잘 잤는데? 잘 다 오는 텐데. 지금 출발하자면 될 것 같아. 야. 일어나셨어요, 형? 너 왜 목소리가 살아있어? 아니, 형. 나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요. 어? 지금 배 탄 지 얼마나 됐어? 제가 CZ 했었으니까. 멀미 안 할 것 같은데, 그런가? 멀미 안 했나, 형? 너가, 너가 조금만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.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옛날에 형이 진짜 힘들었으면 좋겠어. 지금 밖에 보면 깜깜하잖아. 그쵸. 그게 네가 조금 이따 집에 올라올 때 풍경이다. 그래, 고생해. 계속, 제가 연락할게요. 네. 모노. 4주일에서 공연할 때 4주일에서 공연할 때 무너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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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와. 7년, 무너와, 무너와, 무너와. 오, 무너. 오, 뭐야? 다가가, 다가가. 오늘, 하나. 어디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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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좋죠? 보여줘! 바닥에 놔 바닥에 우와 우와 문어 봐봐 우와 미쳤나봐 제가 테라스 이런거 처음 봐요 우와 대박 선아씨 가구에 담아야기 가구에 이 문어 같은건 잘 안잡히죠? 어쩌다? 진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? 오 진짜? 뜨거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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